저건 되게 좋다. 저거 진짜 아름답다. 근래에 봤던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프로그램이야. 각각을 더 해봅니다. 1, 4, 6, 10. 6, 8, 10. 계산 미스했으면 좋겠다. 바로 손이. 너무 계산 미스했으면 좋겠다. 악담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전 누르고 있어요. 제발 계산 미스해라. 5, 3, 2, 4, 2, 5, 6, 11. 수 틀리면 바로. 나 지금 잘하고 있지? 여기 왜 이렇게 나왔지? 제대로 했나요? 10, 20, 30, 40, 51. 51. 진짜야? 진짜야? 아니, 몰라요. 진짜야? 나 지금 잘 웃는 거야? 계속 가세요. 맞아요, 맞아요. 하세요. 좋아 보이는데요. 시간 제한 없나요? 아름다운 프로그램. 너무 행복하다. 아름다운 프로그램. 이제 된 것 같아. 50 나오니까 왠지 이런 건 답인 것 같은 숫자죠? 전체가 17. 곱하기 17. 이 네모 칸 하나의 넓이는 지금 25분의 1이죠. 그죠? 그리고 그거의 4분의 1이니까 이게 될 거고 그리고 그게 50개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넓이가 되는데 10. 9. 10. 9. 8. 자, 이거를 갈게요, 이제. 네, 오세요. 6. 자, 지금 5초. 5. 4. 1. 그런 거 개선해가지고 나왔어요. 3. 2. 오호. 그래서 정답이. 좀 큰데. 149.5. 149.5. 아니야. 아니야. 아, 아. 누르고 있었는데. 어?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풀었고요.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풀었어요. 정을,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풀었어요. 덕진아, 필기 되게, 필기 잘한다. 아니, 진짜 필기를 잘해.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풀었고요. 아, 필기를 잘하네, 얘가. 나중에 시험 볼 때 쟤한테 좋고. 149.5라고 그랬잖아요. 곱하기 2를 해볼게요. 199.0인데요. 그래서 289 나누기 2가 149.5가 아니라는 건 사실은 여기서 증명이 됐고요. 아까, 아까 초세던 사람 누구야? 초세던 사람. 황재성 씨요. 아니. 황재성 씨요. 아니. 예? 왜요? 5, 7, 9, 8, 8, 9, 9, 9, 10. 144.5cm 제곱센티미터. 야, 아닌 것 같은데. 맞아. 정답이? 맞지, 맞지. 정답은 144.5cm 제곱. 아, 맞지, 맞지. 아니 근데 저 솔직히 말하면 아까 처음 접근법에서 이거는 내가 넘어올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싶었어요 진짜로 저 쪼개서 계산을... 너무너무 비율이 필요했어요 아 진짜 최고 감사합니다 최고의 저 이렇게 격자로 나눠야겠다는 생각은 딱 보자마자 한 거예요? 처음에 조금 이렇게... 꺼들 조금 1분의 4로 쪼개신다는 걸 제가 파악을 했어요 저 폰 필기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사각형을 딱 4분의 1로 나눈다는... 이 정도는 전화번호보다 엄청 빨리 베낄 것 같아요 자 이장원 씨의 어시스트에 하석진 씨 정답! 나이스!